꿈은 때로는 막막함 속에서 환희에 가득 찬 희망을 보여준다. 희망이 꿈을 만들어가는 소리가 힘차게 퍼지는 곳, 경남에서 시작한다. 전통의 꿋꿋한 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경남은 오늘도 수많은 젊음이 옛것을 지키고 발전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섯 줄의 묵직한 소리로 그려내는 경남에서의 시작. 그 꿈의 소리가 진주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곳, 내가 시작하는 경남. 일렁이는 바람소리 하나도 수집의 가치가 있는 경남. 수집가의 발걸음이 기운차다. 오늘의 박배우픽, 바로 이곳입니다. 척박한 전통문화의 털을 경남에서 시작한 아름다운 울림에 수집가방이 조용히 문을 연다. 거문고 학교의 경남에서 시작한 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눈앞에 많은 거문고가 있는데 특별히 더 눈이 가는 악기가 보입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은 다 저한테 특별한 사연들이 좀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악기는 김정인 선생님한테 받은 악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악기는 제가 거문고에 처음 입문하면서 저를 처음 가르쳐주셨던 선생님한테 받은 악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악기는 제가 악단에 처음 입사를 하고 연주자 생활을 하면서 산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악기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독주회를 하면서 이제 구입을 해서 현재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거문고 연주자로 활동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슴속 음악은 자라고 있다. 이 세 번째 악기고 마음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국악기의 문외한이라 그런지 사실 가야금과 거문고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에 비하면 거문고는 남성이라 하고 가야금은 여성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줄이 6줄로 되어 있고요. 가야금은 12줄로 되어 있고 술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술대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고 가야금도 그렇고 거문고도 그렇고 줄을 때려서 연주한다고 해서 이제 타연악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거문고를 두고 백악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지에 천천히 먹이 스며들듯 소리가 차곡차곡 경남의 수집가방 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 중에서 베이스 낮은 음역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음악의 중심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문고의 가장 큰 매력은 남성적인 우렁창과 여성적인 간열한 부분이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문고의 아름다운 소리에 연주자의 마음도 실려온 듯 계속 듣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의 느낌도 분명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가야금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음악을 줄풍유라 하고요. 진주 지역에 있는 선비들, 지식인들이 풍유방이라 해서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 연주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으시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풍유방을 제가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의 경남. 국악과 같은 깊은 마음이 들릴 것 같습니다. 경남 진주에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수업을 갔는데 저를 보면서 선생님 말이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소리가 참 좋다. 예쁘다 할 때 가장 마음에 들고요. 진주성 교대식에서 거문고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김시민 동상 앞에서 거문고를 탔는데 이어설을 할 때 거문고를 막 타고 있는데 저랑 같이 공연하시던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깜짝 놀랐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테이프 틀은 줄 알았다고 그 순간을 저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수집가에도 그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쭉 뻗으셔서 이제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양악기의 느낌과는 다른 확실히 국악기만의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알 수 있다는 그 떨림도 함께 소집하고 싶습니다. 진주시립 국악관연악단은 진주 지역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 경남 진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진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다. 국악의 합주를 실제로 듣는 것은 처음인데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감동적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에서 듣게 되어 더 자랑스럽습니다. 진주시립국악관연악단은 1989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경남 일대에서도 유일한 시립국악관연악단입니다. 연간 4회 정도의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악단입니다. 각기 다른 국악기가 만나 최고의 합의되는 국악단의 역할은 음악가로서의 또 다른 완성을 의미했다. 국악단의 연주는 그동안 국악을 멀리했던 저를 조금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 속에서 울리던 검은고 소리는 독주 때와는 다르게 더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의 소리도 듣고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소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합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가들이 굉장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작하는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2001년도 28에 진주를 처음 왔어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산 것보다 진주에서 산 곳이 기간이 더 길어요. 경남 진주가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다. 남해해양초등학교를 올해 10년째 나가고 있고요. 국악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송에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게 다져먹고 작년에 첫 독주회를 했고요. 올해 두 번째 독주회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남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죠. 지금도 주고 있고 처음에 왔을 때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부분이 두려운 존재감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경남은 보금자리입니다. 시작의 두려움은 때로 단 한 발조차 내딛지 못하게 하지만 또 처음이라서 무작정 도전할 수 있다. 그 도전에 가장 큰 응원과 안식이 되어준 경남의 시작은 지금도 계속된다. 연주가의 마음을 담은 국악의 큰 소리가 잊지 못할 거문고의 울림이 되어 수집 가방 속 단 하나로 기록된다. 소리의 깊이를 담기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터가 되어주는 경남은 말없이 젊음을 응원하고 든든히 보듬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단한 전통의 소리가 수집 가방 속 새로운 역사가 되어 흐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곳 내가 시작하는 경남 언제나 한가か을을 수 있는 것 같애 없음을 응원하였습니다.